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경남 뉴스 이지연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을 펼쳐 기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로열티 확보와 대체를 위한 우수품종 개발 54건과 산업재산권 11건을 획득하고 영농현장 기술로 발전시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비 절감과 지역특화 장목 육성,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지난 2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년에 이어 우수 농촌기능기관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